음악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9년 4회에 실시한 품질경영산업기사 중 제3과목 41번부터 60번까지로 출제되어지는 생산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해는 예년에 비해서 일단은 어려웠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항상 생산시스템은 쉽게 나올 때는 매우 쉽고 어렵게 나올 때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에 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시스템 자체가 기본적으로 생산관리라는 교재를 본다고 하면 근 700페이지가 됩니다 그 700페이지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과 나오지 않는 부분을 구분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아니하고 이것이 제 교재 같은 경우 요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더더욱 놓치는 경우도 좀 없지 않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문제를 보고 뭐 뭡니까 목이 보고 대포 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또 강범위하게 차지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죠 예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본 교재는 2019년 1월 10일날 개정 제5판 1세에 의해서 나온 예문사의 교재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문제가 존재하겠죠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유사한 문제가 알 수 있고요 다음에 신규 문제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총 20문제로 구성되어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동일한 문제가 몇 문제이냐 많지는 않습니다 12문제에요 동일한 문제는 뭐 60점 정도 되는데요 적은 것도 아니고요 많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사한 문제가 몇 문제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문제는 약간만 유사할 수도 있고 매우 즉 동일한 경우도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몇 문제밖에 되지 않았냐 4문제밖에 안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4문제가 신규라는 건데 신규가 쉬운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려운 문제일 수 있죠 그런데 교재에 없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라고 이야기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9년 사회에 출제되었는 생산 시스템은 신규 문제가 무려 4문제로서 즉 제 교재에 없는 문제라는 거죠 제 교재에 없는 문제에 4문제라 출제가 되었으니까 나름대로는 좀 어려웠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론은 없느냐 이론은 있습니다 그래도 완벽하게 있지는 않아야 합니다만은 어바우스는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려웠다 하더라도 좀 안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유사한 문제가 무려 16문제 80점에 해당되므로 약간만 공부를 하셔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규 문제가요 제가 분석을 해본 바에 의하면 바로 43번인데요 신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자극관리 기법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A형 문제이고요 교재는 265쪽에 자극관리 제기법에 속하는 문제이지만 난이도는 하에 속해요 다음에 46번 같은 경우도 있는데 46번 같은 경우는 수요 패턴에 따른 재고관리 시스템으로서 야는 난이도가 중정도 됩니다 신규로서 다음 52번 같은 경우는 저도 틀릴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경제적 발주량의 모형의 문제로서 난이도는 상에 속하는 겁니다 원래는 기사에서만 나와야 되는데 산업계산이 출제되었다라는 특이사항이 있고요 다음 60번은 아예 형교재도 없어요 형교재도 없고 신규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로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나오면 틀려라 하는 그러한 문제였다 라고 할 정도로 난이도는 상에 속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년과 비교했을 때 예년 보다는 약간 높은 난이도이고요 교재 없는 신규 문제가 그런 대로 포함이 되어 있었다 라고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0%는 그래도 유사하였다 라는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를 한번 핸드링을 해보면요 아무래도 난이도도 좀 쉽고 했던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같은 경우는요 동일한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41번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생산 라인에서 구성하는 각 공정의 능력을 전체적으로 균형이게 균형하는 것이 영어로 밸런싱이죠 그래서 야를 우리는 레이아웃 즉 배치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라인으로 배치할 수가 있고요 그게 제품별 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능별 배치 기능별 배치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는 각 라인을 전체적으로 균형되게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거는 라인 밸런싱 제품별 배치 즉 라인별 배치의 대표적인 레이아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내용으로서 바로 제품별 배치 분석 라인 밸런싱에서 나오는 내용으로서 여기서는 라인 밸런싱의 효율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다 보니까 제 교재 2권에 177조 60번과 동일한 문제로서 2회 이상 출제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규 문제 43번 보겠습니다 43번은 처음 나왔으나 교재 2로는 있고요 상당히 쉬운 문제입니다 처음 나왔으나 작업관리 연구 범위 가운데 방법연구의 제기법 기본적으로 우리는 방법연구와 작업척증이 있는데 작업관리에는 방법연구에는 큰 분석, 공정분석, 작업분석, 동작분석 다음에 공정분석에서는 또다시 제품별 분석 그 다음에 작업자 공정분석, 사무공정분석, 부대분석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작업관리 연구 범위에서 방법연구의 기법이 아닌 것은 워커샘플링 즉 WS법입니다 워커샘플링은 방법연구가 아니고 작업척증이죠 작업을 할 때 시간이 얼마쯤 걸리느냐 즉 표준 시간을 구하게 되는데 이 작업척증의 대표적인 것이 워커샘플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WS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자 또 다음에 계산 문제가 바로 45번이 있는데요 45번은 뭐라고 제가 정의되었냐면 동일한 문제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야는 191쪽에 29번과 동일하며 무려 4회 이상 출제되었다 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데 45번의 문제는 총 구입수량이 5000대이고 발주비용이 단가가 연간 재고 유지 비율이 경제적인 루트 사이이죠 우리는 경제적인 발주량에서 이카나밍 루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발주에 대한 오더 칸트티 라고 해서 이카나밍 오더 오더를 얼마나 줬느냐 바로 EOQ 또는 Q0 라고 이야기하죠 최적은 루트 그래서 2 곱하기 연간 수요량 곱하기 발주비용 CP 분모는요 재고 유지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한번 적어보면요 연간 5000대이고 라고 해서 물어 야가 5000 발주비용은 100원 100원 그런데 구입당가는 500원 price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요 재고 유지 비율은 거기에 대한 비용에 대한 비율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0.8이 됩니다 그래서 500 곱하기 0.8분에 2 곱하기 5000 곱하기 100의 루트 값을 계산기로 누르면 답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경제적인 루트 사이즈다 라는 것이 45번이었습니다 다음 동일한 문제가 아닌 아주 어려웠던 문제 한번 가지고 볼까요 바로 52번입니다 52번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나오면 틀려라 이런 문제였을 수도 있는데요 52번은 뭐라고 되었냐면 이해를 못하면 틀려요 기사에서는 나왔던 거에요 어떻게 나왔냐면 연간 수요량이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요 수요량이 R개고 회당 발주량은 Q이다 그러면 EOQ에서 단위기간당의 재고는 얼마이냐 그럼 재고가 제일 적으면 몇 개일까요? 0개에요 그런데 오늘 물건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들어왔어요? 바로 Q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평균 얼마에요? 나누기 2에요 그래서 정답이 2분의 Q입니다 해석을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볼려고 해도 못 푸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고가 제일 적으면 0개고요 제일 많으면 Q개입니다 평균은요 나누기 2에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나왔던 문제에요 산업기사는 처음 나왔거든요 그래서 신규이고 난이도를 일부러 제가 상이라고 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50번 문제를 풀어 드릴게요 50번 문제는 뭐냐면 긴급률이라는 것으로 푸는데 얘는 계산문제로서 매우 중요하죠 매회에 나온다 라고 이건 긴급률은 아닙니다만 다른 것들이 매회에 나오게 되고요 이것도 지금 최소 209쪽에 42번과 유사하며 5회 이상 여러분 나온 문제이다 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긴급률이라 하는 것은요 CR 이라고 해서 작업일수에 잔녀 작업일수에 잔녀 낙기일수를 구하게 됩니다 작업일수에 잔녀 남았는 작업일수에 낙기가 며칠 남아서 이렇게 하는 것을 CR 이라는데 긴급률이라는데 이 CR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빨리 우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 좋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순수를 구하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왔는 것이 A B D C 가 되죠 긴급률법 재교제에 매우 많이 있는 것으로서 어디에 있느냐 50쪽에 50번에 바로 2번이다 그러면 209쪽에 42번 근처에 전부다 존슨의 법칙이라던가 뭐 납기지연법 뭐 이런 것도 있구요 뭐 우리가 작업공정을 최소화시키는 법 여러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이 있고 형교제에 없고 난이도가 매우 높은 것이 60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60번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교제에 없다라는 안타까움이 있구요 자 60번 이야기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58번에는 이런거 다 중요한게 참 많아요 비용구배 60번 같은 프로젝트의 규모가 큰 경우에 생산계획 및 통지 일정계획 수립에 가장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게 동적계획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라고 정리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2019년 사회에 출제된 생산시스템 파트는 예년에 비해서 어려웠다 그러나 실제 같은 문제가 또는 유사한 문제는 그래도 80점 가까이 있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신규 문제가 네 문제가 있었으나 이건 어쩔 수 없이 나오면 틀려야 되는 문제였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주 상식으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생산시스템은 우리는 2차 시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생산시스템에 대한 우리 분석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다른 파트에서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